벌써 옥수수 먹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 미소농장에서 주문받은 초당 옥수수인데요 어제 부친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껍질을 벗겨서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이 초당 옥수수는 쌩이로 먹는 거랍니다 여기에 초당 옥수수 즐기는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엄청도 맛있어요 저농약 재배하다 보니까 옥수수에 벌레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먹은 바로는 옥수수에 벌레는 한 개도 없답니다 맛있게 즐기는 방법 나와 있고요 초당 옥수수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바베큐 파탈 때도 옥수수 먹을 거예요 영상 찍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제주도에서 나는 초당 옥수수 맛있게 먹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개양빅이 꽃양귀비가 지금은 분홍색이 폈네요 이렇게 하분에 심어놓으면 꽃구경은 실컷해서 엄청 더 좋답니다 새들이, 뭐, 꽃이들이, 물꽃이들이 캬 캬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점심 맛있게 먹고 한 바퀴 삐잉 돌겠습니다. 빨간 달리아 꽃 구경하세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수레국화랑 안개꽃이랑 달리아랑 디지달리아 디키달리스랑 이렇게 같이 심어놓으면은 예쁜 꽃동산이 된답니다. 조팜나무의 분홍색으로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요. 요거가 보기보다 훨씬 예뻐요. 맹문동 소나무 앞에 맹문동 싹이 예쁘게 놨죠. 산철 쪽 구경하세요. 요게 겨비거든요. 우리 집에는 겨비로다가 요렇게 피는 꽃이 6월 중순인데도 요렇게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우리 바오세미농원 영상 찍으며 하루를 즐긴답니다. 금요일은 제일 좋은 날입니다. 제가 잡초뽑기하는 날이거든요. 되게 달려서 하얀색도 구경하세요. 흰나비들이 막 트니면서 제가 금요일은 항상 잡초를 뽑아줍니다. 누군가는 가꾸어 주기 때문에 농원이 예쁜 거랍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랍니다. 요게 뭐이냐면은 요거는 달래. 달래 꼭 구경하세요. 요게 달래에요. 달래시 요렇게 나면서 우리는 이른 봄되면은 달래도 엄청 많답니다. 바오세미농원에는 꾹꾹꾹꾹꾹꾹꾹 우리 오엽슴 고경하구요. 오늘은 금요일이구요. 금요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랍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집콕하면서 잡초 뽑아주는 날 잡초 뽑아줄 때 왜 좋은이냐 하면은 잔념 하나 더 없이 요렇게 풀 옆에 있는 거 샥샥샥 뽑아주는 그거 보기보다 재밌어요. 왜 재밌냐 하면요. 천천히 천천히 꽃들도 구경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재미나답니다. 이쪽에 이쪽에도 내가 싹 정리해줬습니다. 오늘 나의 한일 요기 싹 요렇게 잡초를 뽑아준 거랍니다. 샘이야 우리집 샘이가 내가 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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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샘이야 너 클러주면 안 돼요. 샘이를 클러주면요. 막 할니꺼 뭐종인 대로다가 막 밟고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관에서는 요렇게 핸드폰 찍을 때는 영상을 찍을 때는 내가 샘이를 아무리 풀러달라고 애원을 하도 안 풀려준답니다. 요동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게 하얀색 보이는 게 무슨 꽃이냐 하면은 데이지꽃이랍니다. 엄청 더 예뻐요. 엉겅끼 토정 엉겅끼에 꿀벌들이 수도 없이 요렇게 달려붙어가지고 토정 엉겅끼에 맛있나봐요. 꿀벌들이요. 그래서 저 인증사 틀면서 오늘도 5분 영상을 찍었는데요. 으아리 요거는 으아리 꽃이구요. 으아리 향내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반꽃 찍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을이면은 밤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가을에는 밤수록 놀러오세요. 요게 반꽃이요. 은근히 향기가요. 어디서 이렇게 향기가 많이 나나 보면은 반꽃에서 나는 거랍니다. 요게 반꽃이랍니다. 와 향기 엄청나네요. 그래서 반꽃이 와 우리는 우리 바오세미농원이 방 가수원도 되는데요. 밤나무 가수원도 되는데요. 반꽃 구경하세요. 요것이 반꽃이랍니다. 향이 정말로 좋아요. 자 인증사 찍으며 점심 맛있게 먹고 지금 둘레길 운동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입니다. 오늘은 몇 바퀴 돌을 거냐면요. 엉겅 깨고 엄청 예쁘네요. 우와 오늘은 몇 바퀴 돌을 거냐면요. 점심 먹고 오늘은 여섯 바퀴 돌을 겁니다. 여섯 바퀴 돌을 때 40분 걸립니다. 지금부터 핸드폰에 영상 찍는 거 그만 찍고 여기는 파란 초록 의자는 내가 앉아서 쉬는 공간이랍니다. 여기 앉아서 가수도 하고 그런답니다. 여기가 나의 바오세미농원 둘레길이랍니다. 예쁘죠? 철컥 인증사 찍었습니다. 오늘도 7분 영상으로 바오세미에서 이제야 신문법 꿈은 이루어졌다. 예쁘죠? 초당 옥수수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철컥 7분 영상이었습니다.